네, 잘한다. 네, 잘한다. 아, 진짜? 네, 잘한다. 흠... 그럼 다들 좀 알만한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. 괜찮아요? 알면은 같이 불러요. 잘했으니까... 일단은 부부가 대회에 온 것 같았어요 그리워려 니 입술이 나 그리워서 난 어떡하나 영원할 줄 또 알았는데 왜 그래니 Oh no, used to call your girlfriend my baby my lady Used to call your girlfriend my baby my lady 이젠 널 친근한 네 친구 주저저서 I need Oh no, yeah 음 이건 아니야 난 절대 인정 못해 Baby tell me what you want 난 뭐든지 다 할게 아무 표정 얼굴로 날 적어보지마 Oh baby Yeah 기억하니 used to call your girlfriend my baby my lady I used to call your girlfriend my baby my lady 이젠 널 친구로 아니 친구 주저저 나는 중국어 보고 웃어줘 사라진 수 웃는 놈 아마 맞잖아 연인도 아닌 너 친구도 아닌 나 눈물 없이 너도 울고 있잖아 너무 감사했어요 마지막에 다 핸드폰 이렇게 80 키고 넌 없인 하루 더 살 수 없을 거야 너희들도 알잖아 You should be my girlfriend, my baby, my lady You used to call you girlfriend, my baby, my lady 이젠 내 여정 다시 쌓으며 넌 안아줄게 You should be my girlfriend, my baby, my baby, my baby 너무 감사했어요 또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앵콜 또 다른 분들도 나오셔야 돼요 나도 너무 안 가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다들 진짜 너무 사랑하고 항상 감사하고 방송, 음악, 연기 뭐 다 열심히 할게요 아! 온 김에 진짜 다음 주에 영화 개봉하는데 아! 그럼 시간 되시면은 아니야 시간 없어도 만들어주세요 네 그 강아지 나오는 영화인데 안녕, 베이브이 꼭 보러 가주세요 다음 주에요 네 음 사랑해요! 갈게요! 네, 우리 젠을 위해서 한 번 젠, 세, 안녕하세요 네 아, 예, 저 부끄러움이 많아요 알겠어요 다 박수 젠을 위해서 박수 한 번만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이제 갈게요 어... 어... 그래